완주군과 웅치 이치 전투 기념사업회가 운주면 삼북래 대둔산 휴게소 옆 이치 전적지에서 이병장 황박 장군의 기념비를 제막했습니다. 웅치 이치 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호남을 지켜낸 중요한 육상 전투로 당시 황박 장군은 두 전투에 참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. 군과 기념사업회는 황박 장군을 비롯해 선열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 웅치 전투와 이치 전투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.